제가 위원장을 처음 해봐서 그렇습니다. 아니 김용벽 위원님 나오면 내가 죽인다는 거 몰랐어? 세상에 나와서 알리고 싶었어.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또동놈 죄를 짓도록 유혹한 자들 뿐만 아니라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은 자들 또한 엄중히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.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어차피 뭐 형 동생도 먹었겠다.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? 아니 그럼 형님 편하게 해주세요. 형님 미친놈이 인터넷 방송 이제 뭔지 그걸 찍겠다고 여기를 쳐 겨들어와? 이 새끼 도라이 새끼 아니야 완전히 뭐? 구독과 좋아요? 그게 네 목숨보다 좋아요? 해가지고 정신나간 색지 아니고 죄송합니다. 형사님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니까 아닙니다. 형사님 너른 새끼야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곳도 없어 나한테 맞아 뒤졌어 여기서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. 형사님 뭐? 진실? 야 니가 기자냐? 에이 기자들이 진실 같은 거 파헤치나요?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 형사님 아씨 말은 잘해요 요새 요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